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3은요. 실업과 실업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실업과 실업률을 보겠다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을 살펴보므로서 생산요소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률과 실업률의 정확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공식을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 물어보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안을 적어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실업의 정의가 중요한데 실업의 정의는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일을 할 능력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직업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일할 의사가 있어야지만 실업자인 거야.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다 직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 나 진짜 이제 직장을 얻어야지 하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일할 의사가 있으니까 실업자야. 그런데 이 오른쪽 사람은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직장을 얻는 거에 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아니면 이력서를 한 50번 정도 얻는데 다 떨어지니까 그냥 구직활동을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분리되냐고요.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가. 아셨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실업자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 4주간 여기 이제 조사 대상을 주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발표할 때 일주일 동안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알 필요 없어요. 4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럼 이건 뭐요? 아까 여기 위에서 보면 직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즉시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 직업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주간. 그러면 실업자의 반대말인 취업자는 뭐냐? 자 보세요. 자 조사 기간 중에 조사를 일주일 동안 한다고 그랬죠? 이때 수입을 목적으로 이거 봐봐. 이거 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돼요. 1시간 이상만 일.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실업자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경영하는데 되게 좀 열악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경영하는데 열악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들한테는 월급을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모해 폼다. 여기 보면 무급 가족 종사자라죠? 이런 것까지 다 취업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에 자기 가족이 일하는 거 도와줘도 취업자죠?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말은 통계에서 실업으로 잡힌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실업자의 정의가 어떻게? 그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취업자는 하루에 1시. 그러니까 무슨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편의점 알바를 하루만 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노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낮지? 그런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가 없는 사람을 안 집어넣어서 그런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취업자가 되기는 쉬워도 실업자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이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뭐냐면요. 그 생산 가능 인구는 15살 이상 중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15살 이상의 나이를 갖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15살 이상인데 생산을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몸, 자, 15살 이상인데 생산을 못하는 사람은 군인들.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살 이상이면서 군인과 수감자, 그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직업이 있어. 취업자예요. 그렇죠? 취업자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 왜 있는이라고 안 나왔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경제활동인이라 그러죠?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직업이 없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있죠? 구직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간다고요. 아까 의사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없으면은 실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취업자도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글로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가지고 봐봐요. 이런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학생, 고시생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구직을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전업주구나 고령자들, 심신장애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취업자도 아니고 다 멀어본다? 그렇죠. 비경제활동 인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로 한번 볼게요.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뭐였냐면 15살 이상인데 노동이 가능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15살 이상이면서 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나 수감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살 미만 그리고 군인이나 수감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통계청에서 그 실업률을 조사할 때 아예 빼버려요. 빼버린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비생산 인구라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될 게 비생산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하고 다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생산 인구는 크게 세 수로 나눠요. 실업자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데 우리 경제활동 인구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봐봐요. 직업이 있거나 그러니까 취업자를 얘기하는 거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굳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굳이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일할 의사가 있죠. 누구야? 실업자. 그러니까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기 구직단념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여기 조심하셔야 될 거 군인하고 수감자 여기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놈은 이 실망실업자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우리가 실업률, 고용률과 뭐 이런 참가율하고 청년 실업률이 있는데 얘네들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업률하고 고용률 이번 핵심 주제 45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실업률과 그 다음에 고용률 두 개를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수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보면 이 그림에서 요게 분자예요. 그리고 요게 분모야. 그래서 요 둘이 뭘 구성하냐면 실업률이죠. 그죠? 그런데 볼까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군의 취업자수죠? 그러니까 취업자 요게 분자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분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이 짝을 이뤄서 뭐가 되냐면 요게 고용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실업률이 있잖아요. 실업률에 좀 자, 얘네들이 요 실망 실업자에 대한 반영이 잘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고 실업자가 5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실업자 중에 한 명이 취업했대. 그러면 실업률이 5%에서 한 명이 일로 취업했으니까 실업률이 4%로 줄었겠죠. 아, 좋아. 이거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직장에 없던 사람이 직장을 얻어가지고 취업자가 돼서 실업률이 줄어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아, 나 저기 이력서를 50군데나 집어넣는데 한 군데도 날 받아주는 적이 없네 하고 구직을 포기해버렸대요. 구직을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취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요 한 명은 누가 되냐면 요 실망 실업자가 돼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죠. 그러면 봐봐요. 실업률이 100에서 5%였다가 요게 한 사람 줄어들죠. 여기는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가면서. 그러니까 분자도 한 명 줄어들고 분모도 한 명 줄어들어. 근데 이게 지금 5%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모는 큰값에서 겨우 하나 줄었는데 분자는 다섯 개에서 하나가 줄어들어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한 4.0404 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간에 실업률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 실업자에서 이런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실망 실업자가 되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업자가 되지 못했는데도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망 실업자. 아셨죠? 그런데 고용률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기에 있는 실망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다 그래서 취업자의 수나 생산 가능 인구의 수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왜? 얘네들은 똑같아. 왜냐하면 이 실망 실업자나 실업자나 다 생산 가능 인구를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옮겨와도 분모는 변하지 않고 실업자 수가 바뀐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아니 그러니까 실업자가 취업자가 되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그래도 취업자의 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을 실업률의 보조지표로 사용을 하는 편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봐봐요.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데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데 고용률도 같이 낮아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들이 많다는구나. 실망 실업자들이 많다. 내지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누구예요?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나 고시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렇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개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생겼죠? 그래서 실업률 통계의 착시와 이 실업률의 착시와 한계가 뭐가 있냐? 자, 1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얘기예요. 일단 구직포기자하고요. 그다음에 한 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했죠, 일주일에.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취업자로 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고시생도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혀서 이런 것들이 다 실업률 계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5살부터 29세로 잡아요, 청년 실업률이.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이게 각 나라마다 틀린데 24살까지를 우리가 청년 실업이라고 잡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 우리나라는 군대 가잖아. 군대 가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한 보조지법 그러니까 고용률을 유용하게 쓰게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35세 청년 김동팔은 2년 동안 여러 차례 이력서를 내고요. 면접을 보았는데 결국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팔이가 누구냐고요? 김동팔이가 누구냐면 몰라요, 저도. 제가 그냥 가명으로 쓰는 이름이 김동팔입니다.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회원 가입하라고 그럴 때 제 이름 괜히 쓰기 좀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주로 다른 이름도 많이 쓰는데 김동팔이를 많이 써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자, 구직을 포기했대요, 우리 동팔이가. 그러면 고용률은 변화가 있습니까? 고용률 변화가 없어요. 그죠? 봐봐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동팔이는 실업자이지만 구직을 포기하게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서 실업률은 낮아진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봤던 내용을 예제로 한 번 제가 글로서 한 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핵심 예제 2번.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주부하고 학생은 고용률 통계에 포함될 수가 있죠. 그죠? 왜? 고용률 통계에는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이 되잖아요. 얘네들. 전업주부하고 학생들은. 그죠? 맞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변화로 실업률이 감소하더라도 고용률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실망실업자가 됐을 때 아까 고용률은 안 변했잖아요. 실업률이 0%일 때 고용률은 100%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실업률이 0%이지만 고용률이 100%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거 조금 이따 보세요. 조금 이따 그림으로 다시 가서 설명드릴게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일할 능력은 있는데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도 고용률에는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실망실업자가 있어도. 자 그럼 실업률이 0일 때 고용률이 100%인 것은 틀릴 수 이게 반드시 맞는 게 아니에요. 뭐 고용률은 100%일 수 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봐봐요. 자 반드시 100%라고 할 수 없는 게 고용률은 아까 봤던 대로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런데 이 실업자가 5명 있다가 5명이 모두 취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실업자 5명이 모두 다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면 실업률은 0이 되겠죠. 하지만 취업률이 100%예요. 그렇다고. 그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핵심 예제 2번에서. 자 그래서 이번 핵심 주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를 나타내고 있다. 그죠? 우리가 고용률과 실업률의 두 개를 명확하게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실업자의 조건이 뭔지. 그죠? 그리고 취업자의 조건도 있었잖아요. 뭐 1시간 이상 일주일 일하면 되더라.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보다는 더 실업률이 낮게 잡히는구나. 그래서 보조지필로서 통계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면 다 맞힐 수 있어요. 아셨죠? 우리 사이의 조건도 한 상태의 조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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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